포켓 지금 웃어놨어 포켓 어쩌나만 그만큼 했다가 도울 수 있나 아들아리 호박에 흔들날뽕이 따라 흔들아리 호박에 흔들날뽕에 흔들날뽕 아들아리 호박에 흔들날뽕 오랫뒈 손목의 친구 웃어놔보기 어쩌나만 그만큼 외장어 등길 수 있다가 애구야 이 시절에 누가 선다기를 느끼며 동북아에서 부착이 하던 아하! 아하! 투리아 우 우 이리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